이따 어! 하면서 내가 이길 것 같아. 자, 준비됐습니다. 자,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긴 사람한테 우리가 주장을 능거주자. 아, 그럼. 좋은 생각입니다. 좋습니다. 좋은 생각입니다. 정말 좀 파이팅 있게 할 거 아니냐. 알겠습니다. 주장, 주장과 사인 티셔츠. 10번도 할 수 있겠어, 나는. 진짜 괜찮아? 나 이겨, 그러면? 나를 몰라, 형. 내가 굴욕이 있어, 그래도. 간발의 차로 내가 이길 것 같아. 재미있게 아주 그냥 충분한 재미를 뽑아내면서 씹다가 어! 하면서 내가 이길 것 같아. 시작! 어, 저거 한 입에다. 와, 상윤이 형 레벨업했어. 시작! 어, 저거 한 입에다. 와, 상윤이 형 레벨업했어. 와, 상윤이 형. 상윤이 형 늘었어. 시작! 어, 저거 한 입에다. 와, 상윤이 형 레벨업했어. 와, 상윤이 형. 상윤이 형 늘었어. 시작! 와, 상윤이 형. 이거 너무 많아. 와, 상윤이 형. 와, 상윤이 형. 이거 너무 많아. ievous 남자 엄청 사용! sheryl아. 나하면 안 돼. 너무 쌤 강력해. 박양예이식케 반기 올게. 박양예양예 Basil. 밥nea 사 Portal님. 사랑합니다. 너무 쌤 강력해. 박ragen예bear. 박잎아 부모님 사랑합니다. 진짜 괴물해, 괴물. 야, 나도 이해를. 아, 상민이 형 아까보다 훨씬 빨라요. 나는 이해를 안 돼. 나는 상민이 형이 주사슬쳐서 빠져간다고 생각해요. 이러면 안 돼. 너무 수에 강력해. 아, 좋지 않네. 빨리 주장이 됐습니다. 와, 대단하다. 형은 한국 레몬은 진짜 귤처럼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진짜로. 형은 어디 가서 이제 귤 주세요, 레몬 집으세요. 귤 주세요. 물 올리면서 하나 다 하고 마시겠습니다. 자, 우리는. 하나. 내가 주장이야. 하나. 이렇게. 여름 일곱. ina